자,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 기능을 또 구현해 봐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의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제 강의를 골라보는 것이 어떨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업데이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?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? db.query.select.from.topic 그리고 , function.error.topics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이만큼은 그냥 지워버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전의 파이 시스템을 다루는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씁시다 상세해보기 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정보를 쓰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copy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주석 처리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에러의 값이 있다면 throwError 이렇게 해서 에러 처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 error2에 에러가 있다면 throwError2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예외 처리라고 하거든요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버렸고요 여기 템플릿 부분은 topics로 바꿨고 여기 html의 첫 번째 title 부분은 topic의 첫 번째 원소에 title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? 그 다음에 여기 update under process에 있는 이 id 값은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식별자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id 값을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title 값 여기는 이렇게 description 값을 주면 되고 그리고 수정할 때 사용하는 링크는 역시나 topic의 id 값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? 실행해 봅시다 리로드하고 글 보기로 간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뷰 페이지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form이 완성될 때 히든 값으로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id 값이 1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여기는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불필요한 주석들은 제가 일단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는 이 submit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update under process로 데이터가 전송될 건데 그것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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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